가격도 저렴한 또 영양도 풍부한 애호박에 새우만 넣어서 이렇게 뚝딱 두 장 붙이시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실 때 아주 반찬으로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오늘은 애호박의 냉동실에 보면 해산물 중에 새우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우를 넣는데 애호박 이렇게 큼직한 거 오늘은 유난히 호박이 좀 크네요. 한 개 가지고 오늘 애호박 새우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호박은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해야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서 오늘 전후로 붙여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애호박은 꼭짓는 부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호박은 채 쓰르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이 호박을 이렇게 요즘에는 채 쓰는 칼을 채칼 맛에 가시면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이렇게 채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채를 써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소금은 작은 술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스푼 넣어서 그로 버무려서 한 5분 정도만 절이시면 됩니다. 5분만 절이겠습니다. 호박은 약간 좀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지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양파를 썰겠습니다. 꼭지구분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 풋고추, 홍고추는 이거는 풀고추인데요. 칼칼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청양고추를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홍고추 이렇게 그냥 송송 써시면 됩니다. 풋고추나 청양고추, 홍고추를 그냥 송송 이렇게 썰어서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씨가 좀 지저분해서 거실리면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새우는 작으니까 굳이 자르지 않고 그냥 넣어서 지질 거예요. 이제 오븐이 돼서 물기를 좀 짜겠습니다. 면보로 하셔도 되고요. 면보가 없으신 분들은 키친타올 좀 두껍게 하셔서 짜셔도 되니까 이렇게 물기가 좀 나오죠? 네, 이제 반죽을 해볼 텐데요. 달걀을 하나를 떼시고요. 잘 푸른 다음에 양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홍고추 넣으시고 호박 넣으시고요. 새우 넣으시고 여기에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새우 대신에 오징어도 넣으셔도 되고 조개살 넣으셔도 되고요.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조그만하게 부치셔도 되고요. 이거 크게 한 장 부치셔도 되는데 저는 한 두 장 정도를 이렇게 부치시면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지시면 좋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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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부쳤습니다. 요즘에 한참 또 가격도 저렴한 영양도 풍부한 애호박에 새우만 넣어서 이렇게 딱 두 장 붙이시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실 때 아주 반찬으로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